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본 문제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빔을 띄우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시험지를 보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빈칸 네모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확실한 가이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번 문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31번 문제가 지금 네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인데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이 맨 위에 있고 거기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냐면 일단 빈칸 문제는 첫째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요거를 잘 따지시면 돼요 설명 대상 요거를 찾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은 본문에서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답소거 들어가면 되죠 근데 첫 번째 문장이 빈칸에 뚫려 있으니까 뭐가 좋냐면 이게 많이 틀렸다고 하는데 아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를 첫 문장에서 바로 알 수 있죠 그럼 요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온다 그럼 뭐가 우선인지 아세요 기출문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장 가까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반드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뭘 찾으라고 했어요 보니까 문학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언어 학습에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게 독자에게 만들어내는 빈칸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문학을 통해서 독자에게 포커스 길러낼 수 있는 뭔가 좋은 능력이 뭐냐 이걸 찾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설명대상 찾았습니다 그래서 설명대상 찾았습니다 먼저 문학이 길러내는 독자에게 근데 뭔가 그 결과 언어 학습이 굉장히 향상된대요 그죠? 도대체 문학의 독자에게 뭘 길러내서 언어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가 이걸 찾아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걸 찾으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용이 필수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플러스 알파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 밑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사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 흐름상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훨씬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제스 좋으면 이것 지문 다 안 읽고서도 필수 내용 이거 꼭 들어야 돼! 라고 내려와서 오답 선지가 순식간에 지어질 가능성이 좀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자 핵심적인 우리 언어 학습 자료를 보면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언어가 operates 작동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교재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규칙의 기반 시스템 이것으로서 작용하는 방식을 집중해야 되고요 and a social semantic system social semantic이라는 단어가 밑에 나오죠 사회 의미론적인 다시 말해서 언어가 기계적으로는 어떤 규칙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는데 사회적으로는 집단적으로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것 자 이 두 가지에 다 집중해야 된대요 눈치가 어때요 지금 보니까 아직 문학을 읽게 되면 이런 능력이 길러서 좋아 이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언어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규칙도 중요하지만 또한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계속 보실게요 대단히 자주 그 학습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analytic 분석적이고 piecemeal 그리고 또 단편적이고 and at the level of personality fairly superficial 그리고 어떤 개인의 수준 어떤 인격의 수준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피상적이래요 보통은 언어학습은 피상적이래요 근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문맥을 통해서 보면 되게 피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는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뭐야 가장 가까운 필수 내용을 찾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볼게요 자 나왔다 봐봐 상상력을 발휘해서 문학 작품에 참여를 하면 enables learners 학습자가 뭐가 가능해죠 to shift the focus, the attention 초점에 관심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beyond the more mechanical aspects of the foreign language system 기계적인 공학적인 외국어 학습 시스템의 측면을 초월하게 된대요 아 찾았다 자 찾아서 썼습니다 지금 제일 가까운 거 써볼게요 기계적인 차원을 이제 뛰어넘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까 전에 규칙에 기반한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이 맥락에 따른 의미도 파악하고 뭔가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지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다 읽었는데 여기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라고 쓰고 내려가서 지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들여오세요 보통 기출문제들이 보면 작년에도 이런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올해도 지금 보니까 한 두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없어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선택해 보실게요 1번 linguistic insight 언어적 통찰 언어적 굉장히 통찬력이 높다 2번 artistic imagination 자 예술적 상상 이건 절대 정답이 아니죠 이 내용 절대 담고 있지 않습니까 3번은 literary sensibility 자 문학적 감수성 자 문학적 감수성 기계적인 차원을 초월한다 또 깊이가 있다 그 다음 4번은 alternative perspective 대안적인 관점 지우셔야 되고 5번은 personal involvement 자 개인이 이제 사람이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야 지금 보니까 1, 3, 5번이 딱 애매하네 그러면은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뭔지 아까 읽었던 문장으로 가져갔어서 When a novel play or short story is explored over a period of time 오랜 시간 동안 소설이나 희곡이나 아니면 단편 소설 같은 걸 탐구하다 보면 The result is that the reader begins to inhabit the task 독자가요 그 글 속에 거주하게 된대요 글에 완전히 몰입한다는 얘기구나 그렇지? He or she is drawn into the book 책 속에 완전히 쭉 빨려 들어간대요 그냥 끝났네 1번에 언어적 통찰? 아니죠 작품 속에 완전히 쭉 빨려 들어간다는 내용 없죠 3번에 literary sensibility? 문학적 감수성? 아닌데 작품에 쭉 빨려 들어간다는 정답인데 5번은 person involvement 사람이 person 사람이 involvement 그 안에 슈퍼함이 된다 정답 5번이 나왔네 5번에서 계속 다 조그라erry 룰